버드윅 식닭 식사법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항암 식사법이다 암 환자가 꼭 알아야 할 특별한 항암 식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he answer to cancel 나는 암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해서 버드윅 박사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이론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1950년에 지방과 기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이 닥터 버드윅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을까요? 데디아를 발견합니다 그 데디아가 뭐냐면 라이트 컨비네이션 아주 적절한 조합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커크나 코티즈 치즈 이 지방 탈지분을 다 제거한 코티즈 치즈에다가 플렉시드 오일 이게 뭐예요? 플렉시드 오일 아마시입니다 아마시유 자 코티즈 치즈에다가 아마시 오일을 적절하게 배합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냐면 바로 심지어는 암도 치료하고 또 therapeutic properties in preventing 그 암을 억제시키는 데 있어서 치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황이 풍부한 단백질 다시 말하면 버드윅 박사가 사용한 것은 커티지 치즈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렉시드 오일 아마시 오일을 활용을 하셨는데 버드윅 박사님 당시만 해도 1900년대만 해도 그렇게 소나 이렇게 우유가 그렇게 병균이 그렇게 많거나 살충제나 각종 호르몬젤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기 지금 우유를 보시면 커티지 치즈에 카제인이 나옵니다 우유 단백질 카제인의 지금 이제 염증 수치를 높이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IGF-1 같은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은 코티즈 치즈 대신에 코코넛 치즈라 그걸 사용하셔도 되겠고 안 그러면 뭘 쓰시면 되게요? 이 콩물이나 또 뭘 쓰시면 돼요? 넌 밀크 같은 거 거기에다가 아침에 이제 아마시 드시듯이 하늘마을 식단대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비단 오늘 이제 머드윅 박사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이제 많은 요양원들에서 많은 중증 환자를 케어하는 데서 이 캔서 코치들이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버드윅 프로토콜로 많은 종양을 녹여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천하실 수 있으면 실천하시고 어려우시면 하늘마을 식단대로 아침에 황단백질인 콩물이나 점심에 넌 밀크에다가 아마시를 채소나 이런 데 계속 뿌려 드시는 거 이번에 프로토콜을 보시면서 한번 숙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아마시가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를 배우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강론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머드윅 박사가 발견한 사실은 바로 황이 풍부한 단백질과 뭐가 만나니까 플렉시도 오일 아마시 오일이 결합을 하니까 이것이 수용성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고 초록색의 그 암환자들에게 공통적인 초록색 물질이 붉은색의 적혁으로 교체되는 것을 발견해내면서 획기적인 발견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버드윅 박사님은 황이 풍부한 단백질로 코티지 치즈를 사용하셨습니다 커크나 코티지 치즈를 쓰셨는데 코티지 치즈는 전유에서 일부 유지방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유지방을 제거한 저온 살균된 우유에 스타터를 청구해서 카제인을 응고시켜서 만든 시고 작은 흰 결정에 숙성시키지 않은 신선한 연질 치즈를 일컬어 코티지 치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치즈가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수수로 치즈 만드는 거 또 이제 캐슈넛으로 아몬드로 치즈 만드는 거 양배추 효소 만들어서 만드는 거 그거 제가 요리강습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넌 밀크, 견과류로 우유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콩물에다가 뭐를 쓰시면 돼요? 아니면 코코넛 치즈에다가 아마시우를 결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티지 치즈 대신에 황이 풍부한 단백질의 원천이 뭐가 있냐면 견과류, 특별히 아마시로 우유를 만드시거나 또는 캐슈넛으로 우유를 만드시면 돼요 견과류나 양파에도 황이 많고 골파에도 황이 많고 마늘에도 황이 많고 요구르트나 코티지 치즈에도 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이 풍부한 단백질에다가 뭐를 넣으니까 블랙쉬드 오일, 아마시우를 결합을 해서 적절하게 라이크 컴비네이션 했더니 여러분의 암을 치유하는 특성들이 발효를 하더라 자 그래서 아마시우는 쓰실 때 압착되고 유기농이어야 되고 액체여야 되고 냉동이어야 하고 정제되지 않은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시우와 코티지 치즈를 섞어서 만든 것은 매일 암환자들이 먹어도 좋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세대에는 여러분들이 이 코티지 치즈 대신에 황단백질이 많은 콩물이나 또는 또 넌 밀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는 코티지 치즈 한 컵에 아마시우를 두 작은 숟가락 두세 작은 숟가락입니다 큰 숟가락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기농 코티지 치즈 한 컵에 아마시우 두세 작은 숟가락 또는 신선한 아마시를 갈아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아마시우 저희가 갈아서 드리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농 코티지 치즈 한 컵에 아마시우 두세 작은 숟가락을 믹스해서 몇 분간 두었다 먹으면 이 지형성 오메가3가 뭘로 바뀌어요? 수형성 오메가3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초록색 물질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종양을 녹이는 거예요 이것은 필수 지방산이 단백질과 먼저 결합한 후에 산소와 결합되고 이렇게 결합된 리포 단백질이 세포막 성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와 결합하고 건강한 유산소 대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자가 풍부한 지방이 황이 풍부한 단백질과 반응해서 세포 속으로 유입이 돼서 여러분의 초록색 물질을 붉은색의 적극으로 교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 버드윅 박사의 프로토콜을 우리 환우분들에게 벌써 20몇 년 동안 적용을 해봤더니 여러분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왜 많은 캔서 코치들이 이 버드윅 프로토콜을 활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마을 왔더니 왜 맨날 이 밥이나 반찬을 콩물에 아마씩 뿌려 먹는 거야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닥터 댄시 램 메디컬 파이오니아 이 의학의 선구자이신 댄시 램 박사님은 종양학자이자 심장학자이십니다 이 댄시 램 박사님도 이 버드윅 프로토콜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암환자들을 치유하시는데요 이 댄시 램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분이 타운지 앤드 레더 다크스라고 하는 그 논문에 1990년 주라이에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처음에 버드윅 박사의 이론을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진료를 통해서 완전한 만족감을 얻었다 저도 26년 동안 환우분들에게 이 황단백질과 아마시의 결합을 적용해봤더니 환우들의 염증 수치가 난소나 자궁이나 유방에 있는 염증 수치가 팍팍팍팍 줄어들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늘방울에서 계속 아침에 콩물에다가 아마시 드세요 하고 잔소리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유는 알고 드셔야겠죠? 암은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이 치료법에 대한 반응은 즉시 나타난다 암세포는 약하고 쉽게 손상을 받는다 정확한 생화학적 포인트가 1951년 버드윅에 의해서 규명되었다 그리고 시험 간 시험과 인체 시험에서 특별히 교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댄시렘 박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의학의 선구자이신데요 그 의학의 선구자이신 댄시렘 박사님이 버드윅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버드윅 식사법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항암 식사법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